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프리미어 강사 조커스마일입니다 앞으로 15강 동안 프리미어의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볼 건데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인 편집에 앞서서 편집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와 볼게요 일단 프리미어를 켜시면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은 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문서 작성을 마치면 저장하는 것처럼 영상 편집도 편집을 위한 문서 파일이 있고 저장도 하고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 파일에는 내가 어떤 소스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편집을 했는지 그런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요 프로젝트 만들 때는 왼쪽 위에서 새 프로젝트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이름 입력하시고 위치 찾아보기 눌러서 원하시는 경로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먼저 렌더러 같은 경우는 의장 그래픽 카드가 있으시면은 GPU 가속 그리고 없으시면 소프트웨어 전용 뗄 텐데요 렌더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편집한 내용을 영상에 적용시키는데 여러분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건지 혹은 소프트웨어만 쓸 건지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GPU 그래픽 카드를 쓰면은 좀 더 영상 편집이 빠르기 때문에 항상 있으시다면은 이 GPU 가속 쿠다 혹은 다른 GPU 가속 설정 해주시면 좋고 제일 빠른 것은 쿠다 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프리미어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배울 버전은 프리미어 2021 버전인데 2021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되거나 혹은 2022에 현재 지금 보이시는 화면 방금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화면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내보내는 화면이 인터페이스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뀌는 화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새 프로젝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위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이 프로젝트 위치를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편집에 필요한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으로 클릭으로 바로 불러올 수 있고 자 이 시퀀스라는 걸 만드는데 제가 시퀀스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들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프리미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 프리미어에는 다양한 패널이 있어요 각각의 패널은 다양한 용도가 있고 위에 보시면은 현재 버전 같은 경우는 편집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작업 영역이라 부르는데요 학습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프리미어를 학습하기 좋은 패널 배치 뭐 예를 들어서 편집은 편집에 좋은 배치 색상은 색보정을 위한 배치 이런 식으로 영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선택이 불가능하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업 영역 탭이 있어서 여기를 클릭해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프리미어의 모든 패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영역 중에서 편집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크기를 그냥 드래그로 각각의 패널 사이즈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은 각각의 패널은 선택해서 드래그로 다른 곳으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클릭해서 분리를 시키거나 할 수 있고 패널이 망가지면은 쉽게 복구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선택한 영역을 보시면 3선이 있어요 3선에 클릭하신 다음에 저장된 레이아웃 재설정 클릭하시면 현재 영역의 기본 레이아웃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 패널을 왔다갔다 많이 하실 거니까 재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거 같고요 혹은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이 메뉴바 창 여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프리미어 패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패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작업 영역이 망가졌다면은 여기서 작업 영역 클릭하신 다음에 재설정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버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작업 영역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재설정이 있고요 혹은 위에 이 창을 이용해서도 똑같이 재설정 가능하니까 이렇게 새롭게 바뀐 인터페이스던 이전 인터페이스던 이 패널의 사이즈나 위치 같은 거 바꾸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바뀐 인터페이스는 다 설명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편집하는 거는 이 편집 영역입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각각의 패널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패널들이 마우스로 클릭하면 잡히실 텐데 패널의 이름은 왼쪽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편집 영역 기준으로 왼쪽 하단에 프로젝트 패널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에 필요한 외부 소스 혹은 내부 소스를 불러오고 정리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옆에 있는 이 도구 패널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있는 타임라인 안에서 편집에 필요한 도구를 모아둔 패널이 여기 도구 패널이에요 자 그 다음 옆에 타임라인은 우리가 준비한 미디어 소스를 시간 순으로 배치하고 편집하는 패널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위에 프로그램 모니터는 이 원본이 아닌 타임라인에서 편집이 적용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에요 자 그리고 소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영상의 원본을 재생할 수 있는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효과 컨트롤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에 배치된 미디어에 적용된 효과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효과 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임라인을 가지고 온 미디어 소스에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효과를 모아둔 패널입니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15강 동안 천천히 배워볼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영상을 좀 불러오기 전에 환경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 설정은 이 왼쪽 위에서 불러올 수 있는데 제가 앞으로 여기 위를 메뉴바라 부를 거에요 위 메뉴바 편집 환경 설정 일반부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클릭하시면 명도가 나오는데 현재 프리미어의 밝기를 밝게 어둡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에서는 선택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 이 파란색으로 바뀐 부분을 더 밝게 할 건가 어둡게 할 건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여기 샘플이 보이시죠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박스를 밝게 어둡게 이거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분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원래대로 설정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디오 하드웨어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입력과 출력을 보셔야 되는데 출력은 흔히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는 기기들을 얘기하고 입력은 우리가 소리를 녹음하는 마이크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초기화가 잡혀 있을 건데 이거는 여러분 운영체제에 현재 잡혀 있는 입력과 출력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리를 스피커로 듣는다 그러면 프리미어서도 지금 스피커로 들리실 거고 내가 운영체제에서 소리를 스피커로 듣고 싶지만은 프리미어는 이어폰으로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출력 설정에서 여러분 이어폰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입력과 출력도 따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말 중요한 자동 저장이에요 우리가 이따가 프로젝트를 저장할 거지만은 우리가 어떤 편집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저장이 되는데 저장을 안 하고 끄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겠죠? 프리미어는 자동 저장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편집한 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격이 기본적으로 15분인데 너무 좀 길고 저는 3분에서 5분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버전 같은 경우는 몇 개를 저장할 건가 이제 20개인데 20개라면은 20번까지 파일 저장 후에 그 다음 거는 가장 오래된 파일이 지워지면서 밀리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 같은 경우는 문서 파일이기 때문에 이 버전은 많이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50개 그러면 3x50분 그럼 150분으로 2시간 반의 편집이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간격은 짧게 버전은 많이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메모리 메모리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를 사용할 때 당연히 CPU랑 GPU가 좋아야겠지만 가장 저렴하게 프리미어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설치된 램에 여러분 PC에 설치된 램의 용량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조절이 가능한 거는 프리미어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얼만큼의 램을 둘째를 선택 가능합니다 드래그로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고요 가장 적게 할당을 하면은 나머지 램이 프리미어를 포함한 다른 어도비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좀 편집을 원활하게 하실려면은 다른 프로그램에 예약되는 램을 낮추시고 혹은 프리미어 말고도 같이 하는 게 많으시다 그러면 조금 올려서 다른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램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환경 설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